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파이썬의 비장의 무기 판다스 데이터 과학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표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뛰어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판다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단포.j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모르신다면 자바스크립트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노드.js를 기준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소개하는 노드.js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단포.js에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즈가 컬럼 하나라면 데이터 프레임은 그 컬럼들이 모여있는 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로그래밍 쪽으로 본자면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라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정보시스템의 4가지 본질적인 작업인 생성, 읽기, 수정, 삭제 관점에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포.js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Getting Started를 클릭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드.js는 단포.js-node라고 하는 이름의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웹브라우저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index.html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HTML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ead에다가 이 단포.js를 로드하는 코드를 이렇게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body 태그 안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작성을 해서 여기서부터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한 예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complete.html은 완성된 예제고요 그리고 index.html은 여러분이 좀 타이핑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은 예제인데요 index.html을 저는 카피해서 실제 사용하는 index.html로 옮겨왔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단포.js의 두 가지 데이터 타입 하나는 시리즈고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시리즈는 리스트고 데이터 프레임은 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리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에서 온도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담아서 단포.js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시리즈를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시리즈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이고요 그 뒤에 있는 url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들어있는 주소니까요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를 만들 때는 dfd라고 하는 모듈의 이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dfd 안에 단포.js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능 중에 하나인 seri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1차원 배열을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20부터 23까지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죠 그것을 new를 붙여서 시리즈 객체를 만들고 저는 s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리즈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 객체에 시리즈 객체에 프린트를 호출하면 됩니다 프린트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로드를 했을 때 실행이 되면서 이 콘솔에 저 시리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단포.js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 봅시다 우리가 잘 갖고 있는 배열을 굳이 시리즈로 이용하는 이유는 이 단포.js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중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능이 통계 기능이에요 여기 s.describe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저 함수가 호출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통계 정보를 담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시면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4개다 평균은 21.5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은 1.29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표준분포죠 그리고 최소값은 20이고 중앙값은 21.5 그리고 최대값은 23이다 이러한 통계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콘솔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나 또는 타인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저는 여기에 있는 id가 s underbar table 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었고요 더 태그의 안에 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시리즈 객체에 float 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id 값을 지정해요 s underbar table 그리고 .table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id가 s underbar table인 태그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표가 생성됩니다 대박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리즈 정보에 대한 선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line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리로드 하면 line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좋죠?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시리즈와 비슷한데 dfd.dataFrame을 호출하면서 뉴럴 앞에 붙여서 객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더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배열로 시작해요 또 하나는 객체로 시작합니다 배열로 시작할 때는 저 배열에 담겨 있는 값 하나하나는 행 하나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객체의 경우에는 저 객체의 property 하나하나는 컬럼과 그 컬럼의 값들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배열로 만들건 객체로 만들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과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요 더 편리한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포.js에서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단포.js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PI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csv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형식이고 이 주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read-csv라고 하는 API를 호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될 것이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우리가 then으로 전달한 then의 인자로 전달한 함수가 호출되고 그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전달합니다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콘솔에 출력하는 코드가 47번째 코드입니다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때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describe을 통해서 아까 시리즈와 똑같이 통계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컬럼별로 통계 정보를 보여주죠 그리고 the underbar table이라고 하는 태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line 그래프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진짜 좋죠? 이것이 바로 단포.js가 동작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할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챙겨드리고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까요? d1 프린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온도 정보만 가져오고 싶다 온도 컬럼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d1 온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데이터 프라임일까요? 시리즈일까요? 시리즈예요 한번 보시죠 제가 20부터 23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고로 시리즈 데이터와 d1 온도를 출력하고 그리고 d1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콘솔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보면 s와 d1 온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리즈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d1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리즈냐 데이터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PI가 다르니까 저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컬럼을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시리즈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수계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표에서 필요 없는 요일을 제외하고 온도와 판매량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복합적인 컬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에러시라고 하는 API를 사용합니다 에러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레이블 오브 컨텐트 약자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에러시를 이용해서 이 레이블은 이 컬럼의 이름을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컬럼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에러시예요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고 싶을 때는 여기선 다루지 않지만 이 에러시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컬럼스 온도 판매량이라고 하고 그것을 프린트를 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온도와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행만 여러분이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는 역시나 에러시를 이용하는데 rows를 공급합니다 그때 1과 3이라고 하면 0, 1, 2, 3 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1과 3에 해당되는 행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과 row를 이렇게 하이브리드에서 섞어서 결과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와 판매량에 대한 1, 3번째 행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러시 말고도 더 복합적인 검색 또는 필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D1에 대해서 Query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그때 컬럼에 대해서 온도, 즉 온도 컬럼이 20보다 큰 경우에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프린트한 결과를 보자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20보다 큰 행들만을 가져오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도 알 수가 있겠죠 온도가 20보다 큰 것을 가져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다시 Query를 붙여서 판매량은 46보다 작은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또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뒤에 프린트를 붙여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체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return 값이 돼서 뒤에서 이렇게 줄줄이 함수들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체이닝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데이터에 대한 수정 그리고 삭제를 알아보면 이제 이 정보시스템을 우리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는 거죠 일단 행을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행을 추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행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24, 그리고 25인 두 개의 행을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것을 D1에 append를 시키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행이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삭제가 조금 복잡해요 D1에 drop을 할 때 axis, 이거 축이라는 뜻이죠 그걸 0으로 줄 수도 있고요 axis를 1로 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행을 삭제하고 싶다 x축을 삭제하고 싶다 그때는 0이고 y축을 삭제하고 싶다 그때는 1을 줍니다 그래서 행을 삭제할 때는 행은 인덱스 짓거든요 각각의 행에 대한 식별자 그 인덱스 값을 주면 되고요 열을 삭제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저 컬럼을 주게 되면 열이 삭제가 돼요 행부터 한번 삭제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었던 아니, 0번째 행이 삭제가 됐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라고 하는 컬럼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저것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쟤를 다시 배열로 바꿔야겠죠 그럴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d1에 to json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json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스트링을 json path라고 하는 json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스트럭처로 바꿔주는 API를 호출해서 배열로 전환해 시켜 주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텐서플러와 아주 친하다는 건데요 그 머신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죠 텐서플러에서는 데이터를 텐서라는 형태로 바꿔야지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d1을 텐서 이렇게 하게 되면 d1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텐서로 전환해 줍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텐서로 전환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then4js 좋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축하하시고 그리고 어디다 써먹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지식지도 서말에서 이 수업의 후속 수업을 찾아보세요 축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